합의 외 Issoga 나를 축구 방은 비 just 구 그래가 지구 수치심도 모르고 그 무례를 보였습니다. 송구합니다. 선배님 송구합니다. 송구합니다. 차림샘은 보면 꽤나 지체 높은 양반인 것 같은데. 잠으로 곱소. 그리 급히 가셨으면 잘 도착하셨어야지 않습니까? 일이 될 줄 알았으면 떼를 써서라도 조남을 알아둘 걸 그랬습니다. 선배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? 그 잠시만요. 선배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? 그 눈을 좀 떠보십쇼. 선배님 선배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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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